허리 시술과 수술 이 시술을 그러면 요즘 여러분들 아마 워낙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의사들이 하고 있어서 주변에 아마 경험해 보신 분이 있을텐데 시술이란건 신경성형술이라고 법적으로 많이 하는게 그건데 시술은 결국 마취를 안한다에요. 째지를 않는다에요. 거의? 시술시간이 한 뭐 20분 이내 짧고 그 다음에 그냥 바로 일상에 복귀한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뭐 입원을 당연히 길게 할 필요도 없겠죠. 어떻게 하고 가거나 하루 정도 한다는게 시술이고 수술은 환자분들이 물어보면 현미경을 보냐 뭐 내시경을 보냐 어쩌면 그런 것들만 있는데 디스크 절제술을 하면 현미경을 받냐 내시경을 받냐 뭐 그런 차이를 물어보는데 결론은 뭐냐면 외과적으로 마취를 해야되고 약간의 절개가 뭐 필요한다면 필요한거고 디스크가 터졌다는 디스크 절제술을 하면 디스크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개념이 수술이 되는거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딜 쟀냐 조금 쟀냐 많이 쟀냐 어떤 기구 썼냐의 차이가 아니라 아까 말한 마취와 절제를 통해서 병변을 외과적으로 해결하는 좀 더 근치적인 개념이죠.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제거를 한다면 그건 수술이구요. 이제 제거를 하기보다는 어떤 약물이나 이런 방법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염증이나 이런 것만 가라앉혀도 충분히 나을 수 있다면 그거는 시술로 보셔도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